한글자막 by 김수현 이게 설페이스 DJ라는 느낌이예요? 이게 DJ의 기능이예요? 이건 안돼요? 아 그건 안되네요 여기가 아직 좀 덜 넘었어요 그거 나가려고 실제 이런 그림 포토들 많이 보시는데 일단 멀티터치 포인트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디바이스들이 자기 핸드폰이랑 그냥 화면에서 찍은 사진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거는 이렇게 넓혀서 이렇게 근데 이게 다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디바이스들이 하는 것이 좀 같이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써도 돼? 나 이거 구경할거야 상관없어요 이게 원포인트에 터치 포인트에 하나의 멀티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애니멀이나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빼서 하기에 있는 것들을 폴더에서 이렇게 뺏어오고 있을 수도 있구요 아 제가 이제 곧 있다 팝프로 하나 만들었을 때 하시기도 한데 이런 멀티 포인트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전까지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김범수 과장이 던질이니까 이 인터페이스가 이쪽으로 방향을 바꿨죠 아 이걸 게임에다가 좀 적용시키면 굉장히 여기 캡스도 있어요 지금 음악 같은 경우는 기대라는게 다 되겠네요 하하 이게 실제로 제일 먼저 깔리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네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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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이 안에서 Jong. 당연히 지금 한번 하나 듣고 싶은 이런게 이 노래 밖어가면서 한번 넣어보십니다 여기 어 블루스 아니면 클래식을 한번 바꿔서 클래식을 마음에 드는 앨범 있으면 갖고 나와요 씹어서 플래시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어났기 때문에 소리가 좀 죽었거든요. 자체 구성은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PC, PC 서플라이가 있고요. 소프팅하고 라이트 엔진하고 다섯 배의 카메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치포인트가 가능한 이유가 이 방금 때 카메라가 그 포인트를 맞춰줍니다. 여기서 외부단점을 하고 제가 여기다 인터넷을 놓은 거는 설차로 왔거든요. 저쪽에 LCD나 밈이나 이런 쪽에서 컴퓨터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내보낼 수가 있고 이게 요즘 어쩌고 자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고감 없는 사회부터 시작해서 CSI를 다 보는 거죠. 실제로 하는 게 거기서 다 코치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 이외에 실제로 업무를 적용한 것들이 아까 헬퍼나이 이게 얼마 전에 MSNBC에서 오바마와 맥케인의 정보방송 실제로 방송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오바마 MSNBC에서 실제로 한 건의 일부분을 같이 한 거군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2주 2주에서 누가 어떻게 진행했냐는 걸 갖다가 오바마를 쳐서 그렇게 하던가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여기서 다음은 유 멕시코에 대해서 중요한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이 나오고요. 여기 현재 뭐 어떻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고 뭐 하는 인포메이션들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뭔가 하나 딱 누르면 이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여기서 또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여기서 나왔던 거 하나 바꿔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도 나왔을 때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바뀌는 거는 아 이건 예를 찍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는 맥케인이 아직 오바마야 맥케인이 빨간색이니까 여기 확실하게 아 이건 어차피 먼저 하실게요. 얘를 찍어봅시다. 얘를 찍어봅시다. 이제 보면 어 그 농도는 그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살편나 하고 싶던던데 나 나한테 LA 가는데 LA 꺼 없나 LA 있어요. 네 잠시만요. 진짜로 이거 네트워크를 회사 네트워크에서 머물러서 VDS에다가 연결하여 주문했는데 실제 속도가 유효과 서서 비서지 지금 이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시아지역은 아직 판매 안 되고 아시아지역은 해외에서는 이게 판매가 되고 있네요. VDS와 일명 보답하라고 그러죠. 유럽도 EU 쪽은 판매가 되고 있을 거고요. 네. 이외 지역은 아직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